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추석을 맞아 내일 추석 잔치 도시락 500개 나누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주최하고 클레버케어와 서울 메디컬그룹이 후원하는 도시락 나눔 행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니어센터 1층 입구에서 진행됩니다. 65세 이상 선착순 300명에 한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300개의 잔치 도시락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는 이날 추가로 잔치 도시락 200개를 오전 11시까지 3,900일 벌몬 에비뉴에 위치한 노인 아파트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니어센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모두 32차례에 걸쳐 노인과 저소득 주민, 노약자 1만 3천여 명에게 도시락과 방역물품, 쌀과 담요 등 각종 생활용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